안녕하세요.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군관 가이드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. 지금은 아예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작품들이 아깝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 온전히 남아있는 작품들을 마주한 오늘이 기적같다 느껴집니다. 구본홍 작가가 그린 친구의 초상은 천재 시인 이상을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. 천재 시인의 우울한 표정은 그저 친구의 초상이 아니라 그 시대 예술인들의 초상이 아니었을까요? 내가 찍은 점 저 총총이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? 눈을 감으면 환히 보이는 무지개보다 더 환해지는 우리 강산 우울한 모습이 빛나는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